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하이 어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네 이제 저녁밥도 먹고 이제 다 맞추고 이제 집에 가서 오늘로써 이제 방송을 이제 마지막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많이 활동 응원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네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었어요 아무래도 또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또 활동했던 것들이나 다 이렇게 보면서 뭔가 네 여러가지 감회가 생길 것 같아서 오늘 무대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네 지금 자동차에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땡큐랑 이니미니 괜찮으셨어요? 또 어차피 또 킹덤으로 동방신기로 인사드리니까요 네 아 그래요? 뉴 팬이시구나 네 마지막에 또 엠넷도 정말 신경 많이 써주셔서 재밌게 즐겁게 또 우리 스탭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아 I like your songs 감사해요 네 뭔가 땡큐 끝나니까 되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특히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저한테도 정말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중국에서 또 일본에서 차 안이라 약간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네 내일도 이제 사실 또 다른 촬영이긴 있는데 나중에 공개될 테니까 고마워요 모두가 고생했죠 우리 찐친님들이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렇게 다 끝났다고 이제 감사하게 인사드리고 이번 활동 모두 우리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찐친님들 카시오페아 비기스트 분들 너무 감사하고 각 방송국마다 신경 써주시는 방송국 관계자분들 스탭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눈이 왜? 눈이 왜? 눈이 초롱초롱해서? 고마워요 밥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또 다음에 더 멋있는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그래요 언젠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또 좋은 모습으로 또 공연으로도 인사드리고 다양한 모습으로도 인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또 창민이랑 하는 킹덤도 기대해주시고 동방신기 인사들 킹덤도 기대해주세요 왜 잘생겼냐고 해명하라고? 안 잘생겼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땡큐뮤비 많이 봐주실 거죠? 네 뭔가 땡큐를 하니까 이니미니도 너무 좋고 너무 좋은 곡이고 잘 나왔고 하지만 그동안에 모두 해왔던 뮤비들이 다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특히 땡큐 특히 땡큐 아무래도 애정있는 땡큐 네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간 날 때 아 윤호가 최근 활동이 뭐였을까 하고 생당 날 때? 무대에서? 봐주시고 네 네 고맙지 마 오늘 그래도 좀 푹 잘 거 같아요 그래도 내일 아침부터 스케줄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씻고 자면은 그래도 좀 많이 자지 않을까요? 애 일일 백댕은 안 돼 어떻게 일일 백댕을 할 수가 있지?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활동했어요 오늘 마지막에도 되게 즐겁게 했어요 너무 즐겁게 했어요 네 어 우크라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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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틱톡 재밌어요 열심히 췄는데 네 우리 또 빛나는 샤이니 친구들이 또 멋있게 준비하고 있죠 네 그만큼 또 틱톡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샤이니 너무 아끼죠 네 다음 차례는 빛나는 샤이니입니다 네 타임머신 그러네 맞아 타임머신 영상이 너무 짧은 게 조금 더 긴 버전이 있죠 네 호준이? 호준이? 호준이 내가 아는 호준이인가? 네 설마 서호준이? 땡큐 유노 포 에브리띵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또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시고 하셨는데 오늘은 또 각자 다 또 일찍 주무시고 또 재미난 콘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인사드릴까?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일단 킹덤에서 멋지게 MC로 인사드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인사드려야죠 동방신기 팀장 이호준 아 웃겨 앨범들도 이번에 새롭게도 나왔는데 어때요? 괜찮아요? 마음에 들었어요? 아 마스크가 그래도 여기서는 벗질 못해요 네 다 잘생겨서 부수고 싶다고? 무슨 댓글이 그래 나에서 어떻게 하냐고 나 가볼까? 어디서는 해? 어디 갔을까? 어디 가قول야 어디 갔을까? 아 당신은 여행이 어디 갔을까? 우리 난 이 네네 나 지금까지 방송 참회.. 뭐지 이게? 아아 목소리 안 들리.. 이제 들려요? 목소리 들려요? 안 들려요? 목소리 안 들린다고? 어? 안 들리나? 목소리 안 들리나? 어? 잠깐만 껐다 다시 켜볼게요